사장님, 사장님 되게 오래되셨죠? 15년 원래 옛날에 어머니랑 같이 하시지 않았어요? 그 분은 그분한테 인수를 받았죠 저는 어머니인 줄 알았어요, 옛날에 반죽을 했다는 말.. 인지한 소금 냉동실 지금 아침에 오래된 고추가두 고춧가루 오뎅 몇끼씩 먹었습니까? 저는 한개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개 햄, 치즈 두려워하셨죠? 아, 또 지자체에 화장실 못가잖아 화장실 여기 어디있어요? 알아? 화장실... 저 건물에 이제 거기 열쇠가 있어야 돼서 안되면 돼 아니요, 가까운 중 롯데리아가 시간되면 돼 고춧가루 계란 계량기 고춧가루 후추 처음에 내가 주문할 것도 양 많아요. 내꺼는 양 많아요. 떡갈비는 양도 많아요. 그니까. 따른 손은 양 간다 소리야. 난 떡갈비는 그랬어. 뭐 패티가 하나 더 들어가니까. 떡갈비는 거진 햄버거 수준인데. 야 이거 오리 수준이다 이거야. 맛있어. 야 게라기 좀 많이 사나 이따. 야 게라기 좀 많이 사나 이따. 야 게라기 좀 많이 사나 이따. 옅 호기. 당황은 안 한가지야? 응. 이거 나중에 제가 녹음 녹화할게요. 더빙 해야지. 쇼치도 1분밖에 안 돼 이거는 그냥 본연상으로 동영상을 올려야 돼 저기 햄버거 쇼츠 조례수 제일 많이 나은게 1억 3만이 남는거에요 아 그래요? 쇼츠는? 와 망가져 1억 3만 긴거는 1,000만 왜냐면 일단은 이 약간의 이제 이 단시간에 구독자를 많이 늘려야죠 아 이거 다 드신다고 하신거에요? 잘못 봤어요 다 드신다고 하신거에요? 네 그냥 다 커팅해드리라는거에요? 아니 하나 맞죠? 똑같지만 반 커팅해요 감사합니다 됐어요 이렇게 바로 간장 이거 받아서 풀어주려고 고맙습니다.